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동안 상위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65세 미만 상위 3에서 7급 유공자들은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상위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상위 3에서 7급 유공자들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근본 제도 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상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장애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게 되고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사업인 I Got Everything 84호점이 인천 남동 우체국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88개 장애인 채용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오픈한 I Got Everything 인천 남동 우체국점은 직업재활시설 구프렌드가 운영하고 우체국 공익재단이 카페 설치비와 공간 임대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세계 정상급 멘토단이 음악과 미술 분야의 레슨과 마스터클래스 등을 진행합니다. 근본 페스티벌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클래식, 팝, 미술을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만 30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멘티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 더 자세한 뉴스 더 자세한 뉴스 더 자세한 뉴스